정신 차려. 니가 지금 제법 웃을 때야? 우리 누나 스타일로 옷을 사입고 파파라치로 쫓아다닌 할아버지 전시회에 스토킹하던 매형이랑 같이 가는 건 누워있는 강경준을 위해서라는 거지? 뇌를 피워. 내가 너한테 휘둘리면서 자꾸 윤재씨한테 미안해진다. 오랜만이다. 예, 아버지. 윤재를 신나다게 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윤재한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며느리 보면 하나하나 주려고 모아둔 거다.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. 뭐? 윤재씨가 예전처럼 돌아오면 제가 놓겠습니다.